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벌써 5월 첫 번째 금요일이네요. Thank God it's Friday. 이번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리로 가는, 그죠? Adjust가 되는 이러한 여러분들기를 추구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성경 하나님 5월 3일 첫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말에 정말 주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알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욕기 7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7절부터 16절, 꽤 기네요. 일단 읽어드립니다. 지금 욕이 엘리파아즈가 한 거에 대한, 엘리파아즈는 하나님의 말씀, 개시에 근거를 두고, 말씀에는 이런데, 말씀은 이런데, 말씀하니까 꼭 우리가 요즘 만나는 비브리시스트, 예수는 안 만나고 성경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안 만나고 성경을 만나면 무서워집니다. 비브리시스트라고죠? 우리 김동명 목사님이 제일 싫어했던, 으유 저 비브리시스트, 비브리시스트. 세상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침내교 목사들, 목사님이 그냥, 으유 저 비브리시스트. 예수는 못 만나고 맨날 성경만 얘기한다고. 그런 비브리시스트 같은 사람이 엘리파아즈였는데, 이제 8장부터는 빌닷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빌닷은 개시에 근거하지 않고 전통의, 트래디션, 트래디션.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욕이,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주 정식으로 자기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7절,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 또 내게 있지 아니하이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째야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에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리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 나이다. 아멘. 와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죽게. 왜 자꾸 붙잡으세요? 왜 살게 하세요? 왜 호흡을 허락하세요? 잠잤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왜 또 아침에 눈 떠가지고 간지럽고 긁고, 거기에 막 진흙이 붙었다가 깨졌다가 빛나고, 고름나고, 아, 내가 이제는 대놓고 원망하리이다. 내가 입을 금치 아니하고, 마음을 아프게, 내 영혼이 괴로움이 나요. 내가 그냥, 이제는 입을 락을 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질 목사님이 7절에 보니까, 내 생명이 한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시며,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욕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듯 하면서도, 간절한 또 친밀한 대화식의 말을 드리기도 함은, 욕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증거이며, 신앙의 힘을 가진 말이다. 아멘. 와우. 굉장히 정확한 관찰이죠. 여기에 한 호흡, 한 숨이라도 잠깐이요 지나간 것뿐이란 말이기도,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이라, 눈을 감을 날이 속기 른다는 말로 볼 수도, 죽기를 원하면서 생을 애착해 사는 말이기도 하며, 과거의 육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애석하게 떠남을 말하기도 하는데,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이라, 하였또다. 아멘. 지금 우리 방질 목사님은 이 짧은 한 절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게 알았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거다. 내 한 호흡, 짧은, 그걸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투정 속에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가,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었는가를 이야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이죠. 신앙이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대초에 창조하시고, 그는 사랑이라 하는데, 예수를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을 굉장히 컨셉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이런 게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아, 저 사람은 후원 받았구나.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구나. 이런 게 딱 갈리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진우 목사님이. 아, 지금 이거 그냥 읽기만 하면, 어우,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어. 어우, 하나님, 어우, 건방져.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고, 막 죽고 싶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 어디 가냐, 욕? 어, 뭐 죽었나 봐. 주의 눈이 나를 향할지라도, 내게 있지 아니하니, 나는 정말 쳐다보시도 마세요. 구름이 사라지 없음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겠고, 이제 지옥으로 가서, 아, 지옥이 아니라 죽어서, 음부, 그렇죠? 내려가서, 당신은 올라오지 않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쳐서도 그를 알지 못하겠고, 이제 자기가 살던 인천에 갔더니, 인천, 서울에 갔더니, 강남에 갔더니, 내가 맨날 놀던 압구정동에 갔더니, 아무도 못 알아봐. 왜? 그 사람 누구냐? 아, 정말? 저는 그런 거 느낄 때마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몰라요. Who's young, 장기초 하는데, 그렇죠? 돌아가신 지 얼마냐는 데서, 저 같은 사람은 돌아간 지 2주 만에, Who's Bob?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적인 사람도 아니고, LA적인 사람도 아닌데, 푸넘팽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비, 그렇게 종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지만, 내가 돌아간,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찾아보며, 아무도 모르고, 이는 내세를 부인하는 말이야,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며, 그렇죠? 간 자신도 못 오고, 그가 살던 고향도 그를 모른다고, 다 같은 의미의 말이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내가 입을 금하지 못하니, 내 마음의 아픔이라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이라며, 원망하리이다. 주여, 내가 정말 이제, 입을 열어, 당신께 원망할 겁니다. 내가 좀 잠을 자며, 좀 쉬라고 해도, 꿈에서 나를 놀래시고, 환상으로 나타나 나를 두렵게 하시며,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기를, 죽는 것이 나으리다. 내가 이 생명을 싫어하고, 아, 주여, 호흡하는 것이 괴로움입니다. 호흡하는 것이 괴로움. 제가 이거는, 정말 짧게, 제가 딸꼭지를 거의 매출을 했, 제가 딸꼭지를 열흘인가, 7일인가, 열흘인가 하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니까, 딸꼭지를 끌덕 해가지고, 잠을 계속 깨니까, 너무 괴로워서, 또 제니가 잠을 못 자니까, 제 오피스, 캄보디아 얘기해요. 3월 11일부터 해서, 3월 12일날 제가 끝냈잖아요. 딸꼭지 너무 심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낫더라고요. 그런데, 와, 그때는요, 정말, 호흡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괴로웠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의 아픔은, 육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마음의 아픔, 영의 괴로움, 그죠? 친구들의 무정이, 그를 아프게, 하나님의 채찍이, 그 영을 괴롭게, 그죠? 지금 육, 마음, 영, 다 같이 어려운, 이런 괴로움, 여러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주여, 여러분, 이거를 듣는 사람 중에, 암이다, 암삭이다, 희망이 없다, 뭐 이런, 한정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몸이 아파서, 저같이 딸꼭질,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이 모셔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정말 죽고 싶고, 친구들의 무정, 배신, 이 모든 것을, 정말 감당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아픔 속에도, 하나님 임재하신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이번 주말을, 주님 앞에 바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렐리아, 감사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은 북톡 하겠습니다.